제이디 미라클인 결승선 337개 감사합니다. 아... 라크라 고맙다. 미안하다. 이기는 모습 보여줄게 이제. 그... 혹시 제가 지금 채팅창은 안 보고 있는데 이거는 리치님꺼 이제 부탁드리고요. 그 다음 스포는 그 매니저님들이 그냥 정해주세요. 그냥. 제가 그만할때까지 계속 할게요.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. 제가 힘들다 싶을때 그만할테니깐요. 우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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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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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